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발언과 오늘 있었던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발언을 비교를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거기에 관해서 한 이야기는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사안입니까 어제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은 이거 아주 신경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면서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격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전술핵까지 달 수 있다고 북한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전술핵을 달아서 어제 동해로 쏘지 않고 서울로 쏘았더라면 저나 여러분들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미국까지 날아갈 미사일도 아니고 도쿄를 칠 미사일도 아니고 서울를 때릴 핵미사일인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UN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우선 처음부터 딱 규정을 납니다 이것은 UN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다 법적인 문제까지 딱 들이댑니다 두 번째는 계속 소면은 상응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딱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늘 UN 안보리의 제재위원회 제재위원회를 미국이 소집을 했습니다 완전히 트럼프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 미국 본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국방장관도 이게 UN 안보리 제재위반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이든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부러지게 제재위반 1718호 위반이다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에스컬레이션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제재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제재위원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하면은 제재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외교로 접근할 용의가 있지만은 그 외교는 반드시 비핵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외교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 접촉을 하는 거지 트럼프식의 사진 찍기 위한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의논을 해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동맹국과의 유대관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바이든이 나쁜 사람이다 하라고 저주하고 있던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아주 무색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역시 바이든이 다르다 수십 년 동안 미 상원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이니까 어제 말하는 게 딱딱 떨어졌습니다 그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그 방송을 듣고 안심이 돼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긴급뉴스로 알려드렸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니까 이렇게 미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생한 것은 바이든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바이든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트럼프처럼 갖고 놀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바이든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그동안에 깡패라고 불렀어요 thug 라고 부르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을 슬쩍 비쳤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인권 산업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 정신이 자유와 human rights 인권이다 이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본질이다 앞으로 이 카드가 바로 중국을 넘어서 북한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유엔이 북한 인권보호서를 통해서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 즉 인류의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하는 결의를 유엔총회가 해가지고 안보리에 넘겨놓았는데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형사재판소에 가서 김정은이가 국제수배가 되는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최고조놈이라는 자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운명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겁니다 김정은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인데 어제 바이든의 말을 보면은 앞으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한쪽은 핵문제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로 접근하고 하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보다 더 악독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덜추어 내고 폭로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 여론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김정은의 방찬막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세계를 상대로 김정은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다수당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북한에 전담 보내면은 그걸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그게 먹히겠느냐 이겁니다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어쨌든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이 등장해서 최초로 직접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여파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 경제 문제로 해서 상당한 코로나에 지금 몰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폐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외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처음은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중국과 한만 국경지에 대해까지 꽁꽁 막음으로써 사실은 북한의 어떤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두망강 압록강의 밀무역까지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적이 되고 특히 김정은이가 약간 개방해 보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다시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는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코로나로 의한 셀프제재가 두 개가 지금 겹쳐서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체제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느냐 물론 핵폭탄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핵폭탄이라는 게 쓸모가 없게 되면 그처럼 흠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쓸 수 없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빼간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 버리면 됩니다 그것 아니라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이 북한을 때린다 하는 이 핵우산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의 핵을 한국의 핵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동하려면 한미동맹이 강해야죠 문재인이 지금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바이든의 짤막한 대응을 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안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런 바이든이 있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김정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겠구나 그 문재인이 임기가 이제 1년하고 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 다음 들었을 정권이 설사 문재인의 후계 정권이 되더라도 지금 문재인 했던 것처럼 더 작용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서글픈 이야기지만 바이든이 하는 역할이 한국 대통령을 지금 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관련 장관은 김정은 평화로 가버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참 희한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